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2회에 23번부터 50번까지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제 26문제 선별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번까지 풀이를 해서 23번 바로 이어서 할게요 500개의 계란을 개당 1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입 금액이 매입 금액이 당연히 500 곱하기 10 해서 5000원이겠죠 근데 그 중에 10%가 깨져도 전체적으로 10%의 이득을 올리려면 개당 정가를 얼마로 결정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0%가 깨지면요 몇 개가 되는 거죠? 500개 중에서 10%가 깨진 거니까 100분의 10 즉 50개가 깨지는 거죠 그럼 50개가 깨지면 남은 게 450개일 거예요 그럼 450개를 얼마 가격에 팔아야 전체의 10% 이상의 이익을 올리겠느냐 전체의 10% 이익을 올리려면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500원이라 썼어요 전체 매입 금액이 5000원이었는데 이 가격의 10%의 이익을 올리려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55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이렇게 약분해주고요 x는 45분의 55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약분할게요 110일 거고요 여기는 5, 9, 4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10원을 우리가 9로 나눈 걸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9, 1은 9, 20이니까요 9, 2, 18 그 다음에 20이니까요 9, 2, 18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이 12.2원 이상이어야 10%의 이상을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12.2원은 뭔가 애매하니까 13원으로 그냥 팔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입니다 입사 후 K사원이 저축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월급이 270만원이고 첫 몇 달 동안은 월급의 50%를 저축하고 싶대요 50%는 얼마죠? 270만원의 딱 절반일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135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월급의 60%를 저축하고 싶대요 그러면 60%는 270 곱하기 100분의 6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걸 우리가 계산해주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 7, 6에 42 2, 6, 12 이렇게 되니까 162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뜰한 친구죠 그쵸? 자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1800만원을 더 넘겨서 그거 이상 저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의 60%를 저축해야 되는 기간을 X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X기간 동안 달달이 162만원씩을 저축해야 되고요 남은 기간은 그럼 제한시간은 1년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은 12개월 마이너스 X개월이겠죠 그쵸? 12개월 마이너스 X개월 동안은 135만원씩 저축해서 얼마요? 1800만원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식을 셀 수가 있겠죠 만 단위는 다 뺀 겁니다 자 그러면 16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5X는 여기에 10이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5, 2, 10 3, 2, 6 그 다음에 1, 2, 2 5, 3, 1 이렇게 되니까 16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33X가 될 거고요 얘 이쪽으로 이왕해주면 얼마죠? 1620을 빼주면 어... 180 이렇게 되나요? 18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3이 아니죠? 162에서 135를 빼면 네 27이죠 정말 X는 그래서 27분의 18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9로 약분이 되니까 9,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368 또 368 이런 식으로 해서 6.666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X는 6.66개월 이상이려면 7개월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L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발송 업무 그리고 비용 정산 업무 외에 5가지가 있대요 발생 업무 그 다음에 비용 정산 업무 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업무가 더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얘네 둘을 포함한 다섯 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려고 해요 얘네 둘을 꼭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포함해서 다섯 개를 처리하고 싶으면 요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더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데 상사일 지시로 발송 업무를 항상 얘보다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럴 때 오늘 처리할 업무를 택하고 택한 업무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얘네 둘은 택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개 업무 중에 세 개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다섯 개 업무 중 세 개를 택하려면 그거는 OC3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후에 이제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죠 발송 업무 그 다음에 비용 업무 그리고 세 개의 일이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들이 나열되는 방법은 O팩토리알이잖아요 얘네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은 근데 거기에서 발송 업무는 항상 비용 업무에 비해 앞서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즉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상관이 없는데 비용 업무보다 항상 발송 업무가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발송 업무랑 비용 업무는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되는 거죠 얘네 둘 다 그냥 AA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O팩토리알 E팩토리알 이렇게 나눈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A 같은 동급의 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고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애들은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것처럼 O팩토리알로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을 얘네 둘은 중간중간에 있을 얘네 둘은 무조건 얘가 선행돼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한 가지로 보고 나눠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가 결정됩니다 다섯 개의 일 중에 세 개의 일을 선택하고 전체 다섯 가지의 일을 순서를 결정을 하는데 얘가 순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한 가지로 보기 위해 나눠버린다 이렇게 자 그럼 얘가 5, 4, 3 3, 2,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5, 4, 3, 2, 1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이렇게 해서 2 약분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얘가 5, 4, 20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는 600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정답 1번입니다 네 다음은 26번이에요 주머니에 빨간 구슬 3개 초록색 구슬 4개 파란 구슬 5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슬을 2개 꺼낼 때 모두 빨간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또는 파란색일 확률을 구합니다 그럼 모두 빨간색일 확률은 빨간색 전체의 몇 개죠? 3개, 4개, 5개니까 12개예요 1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모두 빨간색이려면 셋 중에 2개만 뽑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모두 초록색이려면 똑같겠죠? 12, C, E가 전체 경우인데 그 중에서 초록색 넷 중에 2개만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만 나오려면 전체의 12, C, E분의 파란색 몇 개죠? 5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니까 모두 다 겹치는 경우 없는 합의 법칙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 C, E분의 3, C, E 4, C, E 5,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 11, 2, 1에서 얘는 3이죠 얘는 4, C, E, 6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5, C, E, 10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5, 4, 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6분의 얘는 9가 되고요 그래서 19가 되겠죠 정답 2번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귤 상자 2개에 각각 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 상자당 귤이 안 익었을 확률이 20% 썩었을 확률이 15%면 어쨌든 비정상일 확률은 귤이 비정상일 확률이 전체 25%인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상일 확률은 이것의 여사건인 거니까 4분의 3의 확률인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비정상일 확률은 4분의 1 정상일 확률은 4분의 3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상자에서 귤을 꺼낼 때 한 사람은 잘 익은 귤을 꺼내고 다른 한 사람은 잘 익은 귤이 아닌 비정상의 귤을 꺼낼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다른 상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 상자는 이렇게 흰색 상자 한 상자는 검은색 상자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의 상자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쵸? 각각 다른 상자에서 귤을 꺼내는 상황인 거니까 두 사람이 두 개의 상자를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이걸 택하고 B를 이거 택하는 거 두 번째로 일단 택하는 경우는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는 거 근데 제가 왜 아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상황 자체가 4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A가 제대로 된 걸 뽑을 수가 있고 B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반대로 A가 B 정상을 뽑고 B가 정상을 뽑고 각각의 상황에서 또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써볼게요 이거는 상자고요 A, B는 사람입니다 B가 흰색 상자를 고르고 A가 검은색 상자를 고른다 자 그러면 A가 요 상자에서 정상품을 뽑으면 B는 B정상을 뽑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원하니까 하나는 한 명은 잘 익은 거 꺼내고 한 명은 이상한 거 꺼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고른 A가 B정상을 꺼내고 B가 정상을 꺼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각각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안에서 또다시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먼저 A라는 사람이 둘 중에 이 흰색 상자를 먼저 골라야 되는 상황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럼 얘는 자동으로 요 상자로 결정이 나는 거죠 더 이상 얘는 뭐를 선택할 그 기회가 없습니다 A가 얘를 선택해버렸으면 얘는 자동으로 이거 왜냐하면 둘이 다른 걸 선택해야 된다고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흰색 상자를 선택했고 그 상태에서 정상을 뽑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B는 B정상을 뽑아야 됩니다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확률은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도 A는 먼저 흰색 상자를 뽑았다는 뜻이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가 B정상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B가 정상을 뽑아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검은색 상자를 뽑게 되는 거죠 A가 검은색 상자를 뽑을 확률 예 그 안에서 A가 B정상을 뽑아야 되니까요 요렇게 되는 거고요 B가 정상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A가 검은색을 선택했고 검은색 상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A가 정상을 뽑았고요 그리고 B가 B정상을 뽑았으니까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아요 똑같은 확률이 4번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요게 4번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하고요 8분의 3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퍼센트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분율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300을 8로 나눈 게 됩니다 그러면 8 4 30이 안되고 아 8 4 30이 안되니까 8 3 2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60 그럼 8 7에 56 그리고 40 되겠네요 그러면 8 5 40 요렇게 돼서 결국 37.5의 확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28번 수열 추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 하듯이 해주면 여기 2 차이 그 다음에 여긴 8 차이 여기는 얼마죠 32만큼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 갑자기 숫자가 확 커지네요 여기는 132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쵸 어 132가 아니라 128 128 128만큼의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규칙일 때 어떤 규칙이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개차들 사이에 여기들 사이에 곱하기 4씩 하든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값들이 등비수열 이루는 이 수열 자체는 개차수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차이값으로는 여기에다 또 4를 곱해야 되니까 128 곱하기 4를 해서 4 8에 32 그 다음에 2 4 8 그러니까 11일 거고요 여기는 또 4 곱하면 5 그래서 그 다음 차이값으로는 512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171에서 512를 더한 3 그 다음에 8 그리고 6 이렇게 돼야 되니까 683이 와줘야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들 3의 배수다 보니까 규칙이 좀 잘 보였죠 자 어떤 규칙일까요 곱하기 3분의 1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당연히 나누기 3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게 그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와야 될 건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역연산으로 3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729가 와줘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은 30번인데요 어 먼저 이 알파벳에 맞게 우리가 숫자를 매겨줘야 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점 알파벳은 26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X, Y, Z G가 26에 해당되는 26번째 알파벳이기 때문에 27부터는 다시 ABC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I가 9고요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M이 13 R이 18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가 H, I, J이기 때문에 사실은 8인데요 이렇게 숫자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8은 좀 생뚱 맞죠 갑자기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8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8보다는 26에다가 8을 더 더한 상태 즉 34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1, 3, 5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면 아 차이값들이 지금 2씩 커지고 있는 등차수열이구나 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7이 와야 돼서 여기에 25번째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은 9가 더해지니까 34가 와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34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다시 26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27 이렇게 순서대로 매겨보면 8번째 아이가 와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엔 25번째 알파벳이 와야 되는데 x, y, z니까 25번째 알파벳은 y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31번인데요 얘들의 또 일반적인 차이를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를 봤는데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세요 지금 제가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이걸 보면 규칙이 딱히 없다기보다는 피부나치수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 둘이 더하니깐 얘가 됐고 얘네 둘이 더하니깐 얘가 됐고 얘네 둘 더하니깐 얘가 됐고 그럼 그 다음 차이에는 얘하고 얘를 더한 16이 와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6 플러스 16이어야 되니까 42가 이 괄호 안에 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자체가 피부나치수열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차이들이 피부나치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32번입니다 얘들은 비교적 숫자가 큰 아이들은 이쪽의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과는 다른 규칙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비교적 규칙을 찾기가 쉽죠 뭐요 50 곱해지는 수열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250이 와줘야 된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들은 그럼 어떤 규칙일까요 얘들은 70 커지는 수열인 거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에 와야 될 숫자는 3번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33번인데요 얘들은 음수인 아이들과 양수인 아이들끼리 다른 규칙으로 가는 것처럼 쉽게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음수인 애들은 30을 곱해 가고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친구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9와 20을 딱히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냥 덧셈으로 생각을 하면 11을 더한 건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를 더한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 건너뛰기 수열인데 차이들끼리 2배씩 커져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2배씩 커져가고 있는 거라면 여기에 44가 와야 될 거고 만약에 2배씩 커져가는 게 아니라 11씩 커져가는 거면 33이 와야 될 건데 이런 생각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아무튼 답이 될 거니까 한번 여기에 33도 더해보고 44도 더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42에 33을 더하면 75예요 그러면 75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없죠 보기에 그러니까 아 얘가 아니라 차이들이 2배씩 커지는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86입니다 걔가 보기 중에 있죠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얘가 규칙이 맞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86이 맞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34번 34번인데요 얘들은 제가 직업병인지 몰라도 그냥 너무 제곱수인 게 보였어요 그리고 직업병이 굳이 아니어도 제곱수를 다 기억하고 계신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네 얼마든지 이거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럼 여기 괄호에 와야 될 건 14의 제곱 차례인 거죠 14의 제곱 196인 거 우리 그러니까 1부터 20의 제곱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 분수인데요 분수는 정말 규칙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앞항과 뒤항 사이에 연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연산이 되면 뭐 계속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또 약분이 되니까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항과 뒤항 사이 연산도 가능하고 연산과 관계없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규칙을 가지고 제각각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분수는 정말 다양한 규칙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분모 분자가 제각각 그냥 달라지는 전체의 값 자체에는 큰 규칙을 찾기 어렵고 그냥 분자끼리 제각각 변하고 분모끼리 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4, 5, 7, 9, 11 홀수들로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은 13이 등장을 해줘야 될 거고 2, 6, 10이 얘는 4 커졌다가 6 커졌다가 8 커졌다가 그 다음에 10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은 10이 커지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42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42분의 13이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네 다음은 36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음수와 양수가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고요 여기서도 음수가 있고 여기서는 음수와 양수가 또 같이 세트로 묶여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자 일단 저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를 여기서 얻었던 것 같아요 27이랑 5를 16과 연결시키려면 음 뭐 얘 뭐 9, 3, 27 뭐 떠올릴 수 있는 게 딱히 뭐 9, 3, 27 얘는 뭐 4, 4, 16 뭐 이렇게인데 그게 뭐 5랑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얘네들을 얘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해봤더니 32가 되는데 32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될까 하고 봤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걸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얘가 되더라는 거죠 아 요 규칙이 맞구나 즉 순서대로 ABC라면 A랑 B를 더한 후에 마이너스 1을 한 것이 C구나 요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얘를 이쪽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서 자 그러면 요렇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누가 와야 X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배 한 게 마이너스 13이 되겠느냐 요렇게 식 세울 수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4는 26 되겠죠 그럼 X는 30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X자리에 저 빈칸 자리에 30이 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은요 37번인데요 6 6 4 8 3 5 7 1 9 4 3 요렇게 보입니다 자 6 6 4 8에서 저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전화번호 같지만 여기서 6 6 4 8이면 자연스럽게 둘씩 둘씩 그냥 이렇게 끄는 것들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구나 여기도 8 8 이렇게 결국 둘씩 둘씩 끄는 것들이 같은 값을 가지게끔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13이고요 여기는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돼야 되는 걸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 1번입니다 네 다음은 38번인데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 뭐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길이 규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단 이렇게 모양을 영역을 구별해 놨으면 걔네들끼리 그렇게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는 요렇게 요렇게 더한 게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가 되고 이런 상태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봤더니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어떤 규칙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칙을 떠올려 보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힌트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세로줄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이 지금 이렇게 2씩 곱해 가고 있고 얘들도 결정적인 힌트죠 2씩 이렇게 곱해 가고 있는 게 7의 배수가 이제 등장을 했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의 배수들을 봤더니 그냥 마냥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7 곱하기 4 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전 거의 2배 이전 거의 2배 요렇게 나오는 상태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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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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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생각을 해도 규칙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3, 6 그럼 여기는 9가 나와야 된다 그럼 만약에 9가 나온다면 2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2배 2배 2배라면 24가 와야 되고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타당한 규칙일까요? 모든 곳과 다 일치되는 규칙이 나와줘야 되는 게 더 타당하니까 3, 6, 9를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곳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2배, 2배를 떠올리는 게 더 훨씬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21이 아니라 24가 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21이 보기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맥락에 맞는 규칙을 선택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답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39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LPCD 에 관한 자료라고 하네요 1인 1, 1 사용량에서 영업용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과 1인 1, 1 가정용 사용량 중 상위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1인 1, 1 사용량에서 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이거 전체의 지금 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18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12 12니까요 이게 260이고 280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1인 1일 가정용 사용량은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어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70 83이구요 얘까지 더하면 119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48이니까 7되고 6됩니다 167 얘까지 더하면 180이네요 다 더하면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들 모두 다 더한 수치 280 2에서 뭐요? 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80 이것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얘와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다 더한 게 180인데 180에서 상위 두 개가 차지하는 거 상위 두 개는 얘네 둘이죠 그거 두 개 합친 게 아까 83이었어요 이 83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계산을 해볼게요 자리가 좁을 것 같아서 칠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8000 요렇게 되죠? 8000 8000을 282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3번 정도 들어가나요? 2 3은 6 8 3 24 2 3은 6 안되겠네요 2번 그러면 4 8 26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 9 10 이렇게 되니까 6 3 그리고 여기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8번 8번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2 8에 16 8 8에 64 2 8에 16 그러면 22가 되겠죠? 아이고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4일 거고요 여긴 0 될 거고 1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얘가 한 3번 정도 들어가겠죠? 2 3은 6 8 3 24 2 3은 6이니까 8 이렇게요 그러면 3 10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4 여기는 9 10 9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스러운 죄송합니다 문제를 풀다 짜증을 해서 자 그러면 3 얘가 300 정도 된다고 하면 한 6번 정도 들어갈까요? 2 6 12 7번까지 들어갈 수 있나? 안 돼 아 7번 당연히 안 되죠 자 2 6 12 8 6에 48 그 다음에 2 6 12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8이고요 여기는 8 그리고 여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아까 전에 8번 정도 들어간 얘가 한 번 더 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5 6 요렇게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30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28.37이 나와줘야 됩니다 28.37 3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두 번째 8300을 180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씩 없앨게요 180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얘가 대략적으로 얘네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4번 들어가나 봐요 4번 그러면 48에 32 그 다음에 188 아 144 72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6번 아니면 8번인데 8번 그럼 88에 64 188 했을 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6 2라는 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8 6에 48 166 요렇게 되는 거 확인 되겠죠 그래서 1 1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 4번 중에서 3번이 더 맞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취업준비생 C와 D는 H 회사의 채용 일정을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신규 채용 현황을 보고 대화를 했는데 올바른 대화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채용인원 중 이공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12년 이하라고 했는데 음 이공계의 비율을 우리가 보려면 전체 채용인원에서 이공계의 비율이 어디 있나요? 예 분의 예 예 분의 예 예 분의 예 비율이 가장 높은 때를 묻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여기는 한 50%가 넘어요 여기서 이거는 한 4분의 1 정도네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도 한 50%가 넘죠 여기도 50%가 좀 넘네요 여기는 한 3분의 1 정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 여기는 뭐 10%도 안되네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는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요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132분의 96 그리고 683분의 36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먼저 비교를 하면 음 얘한테서 얘랑 좀 근사하게 되게 하기 위해 5를 곱해봐요 통분을 좀 근사하게 하기 위해 5를 곱하면 여기 683분의 얼마죠? 362 362 여기 5를 곱하면 이게 2, 5, 10 그 다음에 3, 5, 15 그래서 이렇게 되고 1, 5, 5 6, 60분의 5, 6, 30 그 다음에 9, 5, 45 해서 4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면 분자는 얘가 더 큰데 분모는 더 작아요 분자 크고 분모 작으면 더 큰 분수인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2010년이 훨씬 이공계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 넘는 두 곳 기준으로 봤더니 2010년 게 더 크게 나와서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볼게요 전년도 대비 2012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여성의 채용인원 증가율보다 더 낮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012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인원의 증가율을 계산을 해볼게요 2012년 거 여기죠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여성은요 같이 볼게요 여성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50분에 182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죠 132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거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증가율이 나올 거고요 여성은요 전년도가 28이고요 둘의 차이가 얼마죠 28에서 84에서 28 빼면 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너무 운이 좋게도 딱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2배죠 200%가 증가를 한 거예요 200%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2배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얘는 200 약분을 하면 이렇게 2가 되니까 264%네요 얘 200%고 얘는 264% 그러니까 어때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여성의 채용인원 증가율보다 더 높죠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신규 채용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4년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네 볼게요 총 증가를 계속하다가 14년에 여기서 일로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냥 확인만 해도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번 볼게요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이전 지역 지역인재와 고졸인재의 수를 합한 수보다 늘 적군 이 친구들이 얘네 둘을 합친 것보다 늘 적군 물었어요 아닌데요 바로 많은데요 그쵸 확인할 수 있고요 금방 5번 고졸인재의 신규 채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군 증가하다가 바로 감소한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41번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법시험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료를 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차 응시 현황과 최종 합격 현황 모두 여자의 비중이 2005년에 비해 2010년에 더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현황도 따져야 되고 최종 합격 현황도 따져야 되니까 어우 자 응시 현황부터 따져볼게요 2005년 거는 어떻고 2010년 거는 어떤지 응시 현황에서 여자의 비중은 2005년도에 전체 17,642에서 여자가 5,043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요 전체 17,028에서 여성의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비중이 그러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졌으니까 쉽게 2010년도께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 현황 또 따져 볼게요 먼저 2005년에 보시면 합격자 1,001명 중에 여성이 323명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전체 합격인원 814명 중에 여성이 338명이었어요 역시 같은 원리로 분모는 작아졌는데 분자는 커졌으니까 분수 자체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모두 2010년에 더 높아진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여자의 합격률은 2006년과 7년 비교했을 때 2007년에 더 높다라고 했는데요 어 여성분들 합격률만 따지려면 2006년은요 5,3,3,5분에 여성분들 375명이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요 5,823명 중에 354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얘들은 단순 비교가 안되네요 분모가 작아지고 분 아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 아 단순 비교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는 커졌어요 그럼 분수 자체는 더 작아진 거죠 분자 작아지고 분모 커지면 분수 자체가 더 작아진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2007년에 더 높다가 틀린 말이죠 2006년께 지금 더 높은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1차 응시 현황을 볼 때 남자의 비중은 2005년부터 계속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 남자의 비중 응시 현황에서 남자의 비중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언제 다 봐요 그쵸 이거는 일단 뒤로 밀어두고 사실 우리가 진짜 시험이라면 틀린 거를 바로 2번에서 찾았으니까 2번 답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이런 거는 최대한 뒤로 밀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에 남자 최종 합격수는 감소했지만 여자 최종 합격자 수는 증가했다 자 남성과 여성의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남성은 이렇게 줄었고요 여성은 늘은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4번은 자 그 다음 5번 남자 최종 합격자 비중은 매년 50% 이상 보이고 있다 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남성 최종 합격자 비중이니까 이 전체 합격자들 중에 남성이 항상 50% 이상을 차지하는지를 보면 이것의 50% 이상 맞죠 얘도 맞죠 얘도 맞아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항상 남성이 전체 합격자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이제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저거 일일이 다 계산해보면 돼요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연도별 주요암 조발생 추이입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자 1번 2004년 대비 2008년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암은 간암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004년과 2008년도 여기와 여기에 변화가 가장 적어 보이는 것들 위주로 보면 되겠죠 먼저 위암은 순서대로 이제 위, 대장, 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암은 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어 그 다음 이게 대장암인 거죠 대장암이 33.4에서 45.8까지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건 누굽니까 폐 폐가 33.7에서 38.0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는 건가요 뭐야 변화가 아 있기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그리고 여기 29.9 간암이 29.9에서 31.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갑상선은 변화가 좀 커요 21.4에서 44.5 유방은 18.8에서 25.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변화가 적어 보이는 아이들이 33.7에서 33.7에서 38.0으로 간 거 패죠 패 그리고 간암이 33.4에서 얼마로 30 아우 33.4가 아니네요 29.9 29.9에서 되게 겹쳐져 있네요 그쵸 29.9에서 31.7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증가율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증가율을 구하는 공식으로 가야 되겠죠 먼저 폐는요 폐암은 33.7이 지난 수치고요 그리고 둘의 차이 38.0에서 빼면은 4.3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거고요 간암은 29.9 그리고 여기가 31이니까 1.8 이렇게 되나요 1.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둘 다 337 43 되면 4.300 그리고 33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 33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돼서 한 3번은 아니고 2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 2 14 3 2 6이니까 7 6 이렇게 자 얘 한번 가볼게요 얘는 299분의 18 됐다가 1800 그리고 299 해주면 지금 얘는 이게 300 정도로 계산하면 6번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쵸? 6번이 들어가니까 얘는 12 때인데 얘는 한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암이 더 작다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전체 암의 증가율은 매년 인구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매년 인구 증가율의 평균이 여기 아래쪽에 주석으로 1.54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암들 그러니까 전체 암은 일단 여기 모든 암이라고 나와 있는 막대기를 봐야 되는데요 이 막대기 수치는 오른쪽을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암 증가가 가장 적다고 느껴지는 여기랑 여기를 봐도 14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14명이면 300명에서는 3,40이니까 4% 4% 이상이 됩니다 그쵸? 가장 적게 증가했었던 이 해에도 4% 이상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다른 연도는 그 이상 증가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년 인구 증가율의 평균인 1.54보다는 더 높은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조호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암과 가장 높은 암의 차이가 가장 큰 애는 2005년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가장 높은 암과 낮은 암의 차이 여기에서는 48.7과 여기서 18.8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해가 어 여기 처럼 보여지고 또 어디처럼 보이죠 음 비슷비슷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가 일단은 34 그러니까 33.8로 아 33.3으로 일단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33.3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나요 여기 안 되겠죠 그쵸 여기 31. 얼마일 거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24.2에요 그러면 얘들도 30.1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31.2에요 그러니까 네 2005년이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 맞겠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어떤 종류의 암은 전년 대비 조호 발생률이 더 낮아진 것도 있다 그러면 전년에 비해 이렇게 선이 꺾은 선이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꺾은 선이 내려온 적이 여기 연한 분홍색으로 누군가요 간 간이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올 때 31.1에서 30.6이 됐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것도 있는 거 맞겠죠 5번입니다 매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은 갑상선 암이다 그럼 가장 많이 증가한 것들 위주로 보면 이게 갑상선 암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갑상선 암이 이렇게 변화가 가장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저분하니까 다 일단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 요 라인 요 라인 보다 더 가팔라 보이는 데가 여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는요 변화가 좀 미미해요 변화가 미미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냥 딱 봐도 지금 저기 위암이 2004년에서 5년으로 넘어올 때 가장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4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신생아 사망률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1번입니다 생후 첫날 여자 신생아 사망률은 남자 신생아 사망률보다 낮다 라고 했습니다 생후 첫날이니까요 첫날은 24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3개의 수치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항상 여자가 더 높아요 그렇죠 더하시면 되는데 굳이 더하지 않더라도 항상 여아의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친 것도 당연히 여아의 신생아 사망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남자 신생아 사망률보다 더 낮다 라고 말한 거는 틀렸겠죠 자 2번 볼게요 생후 일주일 이내 신생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산모 연령대는 40세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신생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는 40세 이상이 맞긴 맞는데 어때요 출생아 수 자체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원의 21.9%가 예를 들어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4천 명이라고 하고요 요게 22%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88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880명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비율은 제일 높긴 하지만 수치가 숫자 자체가 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계산하기 좀 쉬운 요거를 그냥 10%로 보고 계산을 하면 이것만 봐도 이 인원의 10%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14,976명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얘가 높지만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산부열령대는 40세 이상이다고 얘기하는 건 틀렸겠죠 이해 되셨죠 비율은 높지만 숫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 3번 생후 일주일 내에서 첫날에 신생아 사망률은 약 5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날은 이거를 다 더한 수치였죠 그럼 지금 남자아이들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4.8에서 34.8에서 2.7을 더해야 되니까 36 39.5 39.5가 되고요 아닌가요 34.8에서 2.7을 더하니까 37.5군요 39.5가 아니라 37.5%고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들은 35. 36에서 39.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남자아이들도 50%보다 덜 죽고요 죽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여자아이들도 50%보다 덜 죽고요 그렇죠 자 4번 신생아 사망률 중 셋째 날 신생아 사망률이 13.5%이다 그랬습니다 셋째 날이면 24시간 이후부터 48시간까지 말하는 거죠 아니다 그건 둘째 날이죠 24시간 부터 48시간은 둘째 날이고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여기 그게 셋째 날이겠죠 그러면 그 셋째 날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지금 전체가 어 1162명 1162명 플러스 910명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죽는 아이들이 166명 플러스 114명이에요 그치 이거의 비율을 우리가 봐줘야 돼요 아 참 왜 죽는 얘기를 하고 우리 그러면 2072명분에 166 더하기 114니까 280명이거든요 이것의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207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7, 9, 10 8, 2, 7 이렇게 되니까 한 여기에서 몇 번 정도 들어가죠 세 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6, 7, 3, 21 0, 3, 0 2, 3,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70이니까요 6,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네 한 다섯 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2000 2000대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생후 일주일 내 신생아 사망률 중 둘째 날 남자 신생아 사망률은 약 8.5이다 아예 그냥 여기서 계산해 버릴게요 마찬가지로 전체 아까 전체 인원은 똑같겠죠 1162명 플러스 910명이니까 2072명은 똑같습니다 2072명 똑같은데 남자아이의 둘째 날 사망률이 어 아까 여기 둘째 날 여기인 거죠 110 135명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35명에다가 동그라미 두 개 붙이고 이렇게 되면 한 여섯 번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2672 그 다음에 76에 42 그 다음에 060 그 다음에 26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 몇 퍼센트가 될 건데 8.5%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4번 되겠죠 네 다음은 44번입니다 지역별 마약류 단속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대마 단속 전체 건수는 마약 단속 전체 건수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마 전체 건수가 마약 전체 건수의 3배 이상이 되려면 180도 넘어서 195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수도권 마약류 단속 건수는 마약류 단속 전체 건수의 5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이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거니까 이만큼이에요 그쵸? 수도권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그러면 얘네 둘만 합쳐서 얼마입니까? 한 42 정도 되죠 그쵸? 그러면 전체에 전체가 65인데 그거에 50% 이상 맞죠? 저거에 50%가 되려면 32.5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3번 마약 단속 건수가 없는 지역은 5곳이다 마약은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만 구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무튼 이 전체에서 0이 되는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 0이고요 또 여기 0이 있고요 0이 있고요 0이 있고요 0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입니까? 강원 충북 제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지역을 묻는 거니까 강원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곳이 아니라 세 곳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건수는 대구 경북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의 4배 이상 이라고 그랬습니다 향정신성 대구 경북이 여기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광주 전남 여기에 4배 이상 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4배 되려면 48에 32 3,4 12 152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 틀렸겠죠 5번 강원 지역은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건수가 대마 단속 건수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이거는 뭐요 대마 단속 건수의 3배이려면 여기에 3배한 게 39잖아요 39 이상이 되지 않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2번 되겠네요 네 다음은 45번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물 이용 부담금은 물 이용 부담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여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 2007년부터 2015년 중 물 이용 부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08년이다 그러니까 이 증가 폭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 때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 가팔라 보이죠 여기도 가팔라 보여요 또 여기도 가팔라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 위주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어떻게 되죠 465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는 여기 뒷자리가 맞으니까 그냥 하면 0 4 그리고 5 540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요 5 그 다음에 4 그리고 6인데 5 이렇게 되겠죠 545가 되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20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올 때니까 안되겠죠 2011년이 되어야죠 자 디귿 볼게요 자 이번에는 2015년 물이용부담금 총액에서 금강유역 물이용부담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 그러면 금강유역에서 사용한 물의 양은 10.8억 세제곱미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음 일단 금강유역 물이용부담금 총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는 전체 총액이 8661에다가 단위는 어건으로 붙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금강유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1, 7, 8, 1은 아 5, 1은 5 그 다음에 5, 7은 35 그 다음에 5, 3, 15 그 다음에 5, 20 이렇게 될 거고 또 5, 20 이렇게 돼서 1, 7, 3, 2.2억원 이게 바로 금강유역에서 사용한 금액이 되는 건데 이 금액을 다시 이걸로 나누면 그 물의 부피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가 1세제곱미터당 사용한 돈이 160원이에요 금강유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 160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X가 될 거고 여기는 1, 7, 3 2.2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0X는 1, 7, 3 2.2억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이것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0분의 1, 7, 3 2.2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10.83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10.83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1, 7, 3 2 이거를 160 말고 1600으로 나눠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 한번이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8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6, 8 48 4 1, 8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피가 나와주겠는데요 그러니까 맞겠죠 10.83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리을입니다 리을에서 물이용 부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물이용 부담금 총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2015년에는 여기인데 전년도가 8.3 8.3.7.7입니다 그렇죠 8.3.7.7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려면 어 이게 여기에서 둘을 빼주면 8.6.6.1 빼기 8.3.7.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8.3.7.7 분의 여기가 284 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84를 그러니까 28,400을 8.3.7.7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한 3번 들어가겠죠 7.3.21 7.3.21 그 다음에 3.3은 9 그리고 8.3.24 그러면 25겠죠 자 여기에서는 3.9.10 이렇게 되니까요 9 그리고 여기 6 2 여기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4에 가까운데 4까지는 못 들어가고 똑같이 또 3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3.3% 이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3.2% 이상 증가했다는 거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ㄱ, ㄷ, ㄹ이 맞아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럼 ㄴ만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47번으로 갈게요 AB 국가의 사회 이동에 따른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자료로요 1997년과 비교해서 2017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A 국가의 상층 비율은 9%포인트 증가했다 A 국가에는 처음에는 상층 비율이 7%다가 그 다음은 18%가 됐으니까 9%가 아니라 11%포인트 증가한 거죠 자 틀렸습니다 자 중층 비율은 두 국가가 증가한 폭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중층 비율은요 증가한 폭이 여기에서 이만큼 오히려 감소한 거네요 근데 어쨌든 그 증가한 폭은 어 뭡니까 43니다 마이너스 44% 이렇게 감소한 거고요 여기는요 중층 비율이 얼마만큼요 여기는 17만큼 또 감소했어요 1.7이 아니라 17 그래서 당연히 증가폭이 같지 않죠 틀렸습니다 하층 비율의 A 국가 증가폭은 B 국가의 증가폭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하층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 하층은 여기죠 어 여기에서는 33만큼 증가했습니다 33%포인트 증가했고요 여기는요 11%포인트 증가했죠 그러니까 A 국가의 증가폭이 B 국가의 증가폭보다 크다 맞는 설명 되겠죠 4번 볼게요 B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이 바뀌었다 B 국가에서 가장 높은 계층은 하층이었어요 97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는요 네 여전히 하층이네요 바뀌지 않았네요 그죠 자 5번 볼게요 B 국가의 하층 비율은 20년 동안 10% 증가였다 그랬습니다 하층 비율이 B 국가는요 10%가 아니라 11% 증가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3번 되겠네요 네 다음은 49번입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자료들이 계속되는 자료 이렇게 반복되는 자료는 보기들끼리 차이를 보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눈에 띄나요 여기에 차이가 눈에 띄네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는 2005년에 확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낮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2005년도는 공동수상 비율이 전체 수상 횟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니까 공동수상 비율은 뭐 상관이 없네요 그럼 전체 수상 횟수 여기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2005년 거 볼게요 2005년은 24예요 24 24여야 되니까 지금 이런 게 맞고 이게 틀렸겠죠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 괄호를 채워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굳이 괄호를 채우지 않아도 되면 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이 비교를 함으로써 자 일단 여기 끝도 달라요 그럼 가장 끝을 보면 2009년인데 여기는 마침 빈칸이 있네요 그럼 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공동수상 비율이 60%였어요 전체 수상 횟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공동수상 횟수가 이거를 다 합계 여기에 나와있죠 27이에요 그거 곱하기 100을 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0x는 270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약분을 해주고요 그럼 x는 64 24 30이니까 65 30 x는 45가 돼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4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40은 안 되겠죠 여기도 40이어서 안 돼요 45 얘 아니면 얘가 맞습니다 1번 아니면 3번이 맞아요 자 이제 1, 3번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다 동일해 보이고요 어 어디 여기에 차이가 있네요 2003년도에 2003년도에는 15회에요 전체 수상 횟수가 그러니까 얘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아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50 여기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8 이렇게 해주면 저 자리에 들어갈 수치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0번 볼게요 어 2005년과 2010년에 시행된 수도권 전체 주민들에 대한 통행특성 조사의 응답자 특성 조사 결과인데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응답자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시면 응답자 수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서울과 경기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이거의 3분의 1에 해당된 수치에요 즉 서울의 3분의 1에 해당된 수치니까 42.1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면 14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역별 응답자의 운전면허 보유율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운전면허 보유율 그러면 지역별 응답자 47% 50% 그 다음에 2005년 10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먼저 2005년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유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즉 24만 명 중에서 11만 3천 명 8만 명 중에서 3만 5천 명 25만 명 중에서 10만 4천 명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2005년도에는 그것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절반하고도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니까 다음으로는 2010년 거 볼게요 2010년은 응답자 수가 이만큼인데 그거에 15만 7천 명이면 절반 가까이 되죠 그죠 얘는요 7만 3천 명에 3만 3천 명이면 역시 절반 가까이 되고요 그죠 여기에서는 네 이것도 역시 절반 가까이 되는데 예전보다 비율이 좀 더 높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다음 3번 볼게요 응답자 중 취업자의 지역별 구성비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005년에는 취업자들을 다 보면 여기 응답자 중 취업자 수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취업자 일단 전체 인원 자체가 22만 4천 명인데요 얘들 중에서 서울의 인원이 비율 인천 인구의 비율 그 다음에 이 취업자 전체 중에서 경기 취업자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인천 자료가 가장 수치가 적잖아요 근데 22만 4천에서 그래도 2만 9천이면 10%는 넘는 수치죠 왜냐하면 10%가 여기다 딱 공 하나를 뗀 22,400 이여야 되는데 22,400 보다 넘으니까 10% 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10%에 못 미치게 나왔으니까 얘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금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부분이 딱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응답자의 가구당 평균 차량 대수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울은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데 0.7에서 7으로 이렇게 늘었고요 인천은 분홍색 표시로 되어 있는데 0.74에서 83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경기는 세모 표시되어 있는데 0.83에서 8호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요 1일 평균 통행거리 1일 평균 통행거리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서울 21.13에서 20.40으로 그 다음에 인천은 19.41에서 19.16으로 그 다음에 경기는 22.45에서 24.54로 이렇게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내용은 저기에서 우리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 공부를 다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열심히 연습하셔서 정말 이 수리 영역 파트가 약점이 되고 진짜 가장 두려운 과목이 아니라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할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